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은데요. 무대 위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뵈요. 아니 오늘 정말 이것이야말로 남자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 오늘 어떻게 의상 특별히 포인트 준 데가 있나요? 블랙 앤 화이트입니다. 블랙 블랙 5명, 화이트 2명 해서 왜 화이트가 2명인가요? 멋지게 하면 꾸며봤습니다. 왜 화이트가 2명만 화이트예요? 이번 앨범에서 저희가 운명적인 만남을 표현하기 위해서 약간 다운된 컬러와 차분한 컬러로서 여러분께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두 분은 약간 특별한 남성미를 변출하고 싶어서 약간 깨끗한 이미지를 그래요. 아니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오늘이 컴백 무대잖아요. 그렇죠. 혹시 특별히 더 준비되어 있는 무언가가 있나요? 약간의 스포일러 괜찮을까요? 아무래도 큰 시상식 무대다 보니까요. 어떤 문제가 준비되어 있죠? 오늘 데스티니 외도 멋진 수록곡 하나를 더 준비했습니다. 두 개 다 왕곡 풀버전이니까요.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7명의 멋진 땀을 무대에서 흘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잘 들었는데 사실 말이죠. 저희 인피니트 멤버 모두가 20대잖아요. 10대 있습니까? 이제 20대잖아요. 20대가 다 지나기 전에 20대에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을까요? 우리 또 성규씨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개인적인 것도 괜찮아요? 인피니트의 꿈 저는 20대가 지나가기 전에 혼자서 배낭여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인피니트의 꿈이라고 했는데 지골 혼자 그냥 얘기했어요. 저는 개인적인 것도 괜찮다고 말씀 드렸어요. 성규씨 괜찮아요. 배낭여행 그냥 멤버들이랑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순수해서요. 그 배당에 손재씨 좀 넣어서 나중에 가면서 이렇게 버려주세요. 아, 보여요. 알겠습니다. 오늘 컴백 무대 굉장히 기대 많이 되고요. 잠시 후에 직접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대박이에요. 인피니트 개인적으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반가워요. 정말 예의도 바른 아이돌입니다. 인피니트 여러분들 선배님께 이런